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깨어. 이게 뭐라고? 아, 깨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대기환경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대한 기초관계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쌓아드릴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시고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어떤 강의를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원소주귤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기환경 기초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소주귤표상에 있는 원소주귤표상에 있는 원소기호를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해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소주귤표상에 있는 원소번호 1번은 어떤 거죠? 우리가 H라고 쓰고 우리가 수소라고 읽는 거죠. 수소.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거예요? 2번은 H라고 표시하면서 헬륨입니다. 헬륨. 그 다음에 3번이 리듐. 그 다음에 베를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우르. 그 다음에 네온이 되는 거죠. 네온. 그 다음에 10번까지 했죠. 11번이 나트륨. 나트륨. 그 다음에 12번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가지에 대한 원소주귤표상에 있는 원소기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소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원소번호 이렇게 씁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고요. 얘가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뭐예요? 원소번호가 되는 거죠. 원소번호. 그래서 지금 1번서부터 20번까지 원소번호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원자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원자, 즉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량으로서 단위는 있어요, 없어요? 단위는 없어요. 원자량이다, 분자량이다, 여러분의 단위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원자량이다,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 양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숫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원자량은요. 원자량은요. 일반적으로 원소번호가 있죠. 원소번호에 곱하기 2를 한 게 일반적으로 원자량이 됩니다. 분명히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소에 대한 원자량은 원소번호가 1번이지만 원자량은 1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그 다음에 헬륨, 리듬, 베를륨, 붕소 이런 건 몰러셔도 돼요. 몰러셔도 되고 이 탄소, 탄소의 원소번호가 몇 번이에요? 원소번호는 6번이죠. 원자량은 곱하기 2를 하면 12가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쓴 게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그 다음에 이 N은 질소를 말하는 거죠. 질소는 원소번호가 17번이기 때문에 7번. 7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2라면 14가 되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쓴 게 다 뭐라고요? 원자량.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소는 얼마예요? 산소는 원소번호가 8번인데 곱하기 2하면 8이 16이 되죠. 얘 원자량도 16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소가 예외가 되네. 얘가 9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2하면 18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19로 봅니다. 19. 그 다음에 나트륨도 예외가 될 것 같아요. 나트륨도 우리가 11번이기 때문에 원소번호가 곱하기 22가 아니라 원자량은 23이 됩니다. 우리 대기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마그네슘 완료면 이건 중요하지 않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SI, 규소는 가끔 나오죠? 규소는 원자량이 28로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이 없을까요? 28. 그 다음에 인도 안 나오고요. 우리 대기에서는 황은 나오죠? 황은 원소번호가 16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2급은 32가 되죠. 32. 그 다음에 염소도 볼까요? 염소는 우리가 17번인데 우리가 34가 아니라 얼마로 보세요? 35.5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곱하기 2하면 된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도 19번, 38이 아니라 얘가 39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얼마로 보세요? 40으로 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거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99% 나옵니다. 대기 나오는 시험 중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우르. 또는 불소라고도 그러죠? 플로우르라고도 그러고 불소라고도 그러고 Na는 나트륨. 그렇죠? Si는 규소. S는 황. Cl은 35.5로 염소. 됐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1. 한 가지. 20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11가지로 줄여드렸어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원소기호에 대한 우리 화학식들이 아마 적응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지금 이걸 끊고 이걸 암기하고 여러분들 다시 리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량. 제가 원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자량은 아셨으면 또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죠? 두 번째는 분자량이라는 거예요. 분자. 분자. 분자량. 원자량. 헷갈리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분자량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분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분자량의 단위가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자량은 뭐냐면 이 원자량을 다 조합한 게 다 합친 게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분자량은 어떻게 쓸 수 나타나느냐 하면 원자량의 합이다. 다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지.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이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자량이 모든 여러분들 계산 문제의 기본이 되는 거죠. 모든 계산 문제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계산 문제에 대부분 다 뭐가 들어가요? 분자량이 들어가죠. 그렇죠?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죠. CO2라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CO2는 탄소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산소가 두 개 이렇게 조합된 거예요. 맞죠? 탄소와 산소가 두 개가 조합된 겁니다.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탄소의 원자량? 네. 12죠. 얘가 1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6인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 12 플러스 16 곱하기 2 해버리는 게 얼마가 나와요? 44가 나오죠. 이게 CO2 탄산가스에 대한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화학식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 더 간단한 거 여러분들 H2 한번 해볼까요? H2. 이거는 수소.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이죠.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고요.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6이죠. 16이 되는 거죠. 하나 있는 거. 따라서 1 곱하기 2 하면 2가 되는 거고 16 하면 얼마가 돼요? 18이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H2. 그렇죠? 수분에 대한 분자량이 된다. 단위 썼어요? 안 썼어요? 제가 단위 안 썼어요. 분자량과 완전히 단위가 없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상당히 모든 화학식들이 이렇게 분자량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2SO4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황산이죠. 황산. 그렇죠? 황산도 여러분들 조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수소.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수소의 원자량은 1. 1. 이거에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황은. 황은 얼마가 얼마예요? 원자량이 32. 그렇죠? 플러스. 산소는 얼마예요? 16인데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이게 계산기 안 돼요. 여러분 계산기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공학용계선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2019년도서부터 그랬죠? 2019년도서부터는 우리의 공학용계선기도 제한이 따릅니다. 아주 비싼 고가의 공학용계선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시중에 가시면 만 원에서 만오천 원 정도 하는 공학용계선기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마 다 해당이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공학용계선이 좀 좋은 거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않는데 공학용계선기의 기종도 우리가 산업인력관령단에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 기종을 한정적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너무 기능이 많은 것도 못 써요.